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손혜원 의원 사이에 이루어졌던 몇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과거에 어느 장소에서 장관과 총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어떤 분에게 어느 자리가 가장 좋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가운데 가장 국회의원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수십 년 흘렀지만 사실 한국사회에서 정치풍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지난 22일자의 한 조간신문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나전칠기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 A씨를 국립중앙박물관이 뽑도록 그렇게 권유를 넘어서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그런 손혜원 의원 관련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앞으로 가리지어야겠지만 당사자들이 이미 현직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건의 진위를 가리거나 속일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간신문을 아주 찬찬히 읽어보면서 전후 맥락을 한번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지난 2018년도 6월경에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서 관장한테 A씨를 뽑아라 이렇게 아마 강하게 압박을 가한 것은 그것은 의견이란 주장이 아니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저도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끔 별련이 열리면 가서 보고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은 대부분 고대 유물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전시를 합니다. 근현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아마도 전임 하계실장이 그런 A씨와 관련된 그런 압박을 거부한 것 그리고 또 나전 7기와 관련된 그런 현대 작품들을 구입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지방으로 자천되지 않았냐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도 주의 깊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나전 7기는 구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금속공예와 관련된 몇 작품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국립중앙박물관은 현대미술을 다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현대와 관련된 그런 작품을 구입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전례나 관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왜 현대 작품을 구입했느냐 그리고 현대 작품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속공예품 외에도 나전 7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런 압박을 가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도 이번에 손위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부분 외에 별도의 주제로서 아무도 관계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정치가 정말 우리 사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면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작가하기 때문에 작가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을 상상하거나 추론하거나 전망하는 부분도 굉장히 익숙하죠.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정치 권력이라는 부분들이 엄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최근에 손위원 건 때문에 다소 가렸습니다만은 또 여당의 서위원은 판사를 불러서 직접 친인척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총탁을 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정말 이런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이렇게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앞으로 대책이 없는 거죠. 최근에 또 연금을 통해 가지고 사기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우리가 흔히하게 연금사회주의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이 차고 넘칠 정도로 일상의 많은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해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도의 주제로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손위원이 특정인을 청탁을 압박을 했는가 그리고 낮은 7기에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강요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맹맹백히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